전세계1 전세계 1 오오오 너네 갈래? 너네 저기 들어갈래? 거기 좋아 밥도주고 친구들도 많아 갈래? 아니야 너네 야생이 좋은 것 같애 야생에서 살아 그냥 한 이쯤 들어가 볼까? 여기다가 일단 표시를 해 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쭉쭉 들어갑시다 오늘 다이야를 다이아 한 10개만 찾았으면 좋겠다 오늘 인첸트를 새로 할까? 지금 내 이게 효율인데 효율곡갱인데 효율곡갱이 말고 행운곡갱이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거든 행운곡갱이가 있으면은 다이아 나왔을 때 훨씬 많이 불려낼 수 있잖아 그쵸 비밀창고에 다이아 쓰자고? 다이아 3개 딱 3개있네 아이씨 이거 진짜 안뜨면 안되는데 자 간다 갑니다 떴냐? 아이씨 또 효율인데? 책에다 하라고? 제발 제발 마지막이야 제발 떳 쓰.. 쓰.. 니까.. 오! 이거 레벨 2밖에 안되는데 근데? 이거라도 하라고? 아이씨 아까운데 레벨은 계속 나오니까 이거라도 하자 헉! 뭐야 효율사도 발렸어 뭐야 와 원래 갖고있던거 보다 더 좋아 일단 이거 아껴 씁시다 오케이 일단 효과가 많이 발려서 뭔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눈을 봐 일단 제일 필요한건 다이아몬드고 철도 많이 필요해 아 이 더러운 블럭 뭐야 이거 이런거 원래 있었나? 이게 이런게 자꾸 나와가지구 내 인벤토리만 자꾸 더러워져 근데 지금 나 오늘 운이 좋은 것 같아가지구 다이아 한 열.. 한 스묵개정도 기대해봅니다 지금 행운고깡이도 있겠다 원래 한 열개정도 해상했는데 행운고깡이 있으니까 두배정도 요기다!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!! 살짝 올라가야되 이 주변에 다이아가 분명히 있을것 입니다 잘 뒤져보면 어? 물소리도 들리는데? 물과 용암이 만나는 곳 이곳이야 이 주변이다 뭐지? 여기인가? 물이 나오네 여기가 동굴인가 보다 시 나올줄 알았어 나는 냄새가 났다고 행운으로 한번 캐어볼게요 갑니다 잠깐만 여기 몇 개지? 일단 여기 옆에 몇 칸인지 보자 이야 커 커 커 이거 크다 크다 이야 몇 개야 이쪽도? 아 네 개 네 개 네 개 아냐 아래 아래도 있지 않을까? 어어어어 설마 한 칸 더? 아 레드스톤 아 오케오케오케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행복갱이로다가 자 켜볼게요 이야 세 개 오케오케 두 개? 두 개? 이야 이 정도면 많이 먹었다 진짜 진짜 개꿀 나 오늘 목표 열 열 이십 개였는데 벌써 열다섯 개 모았네 와 뭐야 이거 아 행복갱 미쳤네 아하하하하하 아 뭐야 다이아 다이아 하나당 천원이야? 이거 오늘 한 번 거둘려봐 흠 여기가 지금 22거든요? 좀 내려가자 어이 깜짝 아 왜케 깜짝짝 놀라지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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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민이? 저리 가아 저리 가 오오오 안 돼요 안 돼 야 여기 떨어지면 죽겠다 아이고 아이고 뭔 소리지 마녀 나오면 큰일 나는데 진짜 집에 갈까 그냥 나가자 나가야겠어 근데 어디로 나가지? 왔던 길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자 일단 아 저게 어딨지 모르는데 근데 큰일났다 큰일났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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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 빨리 가야돼 오 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 버섯 이 버섯 이 근처 기억난다 기억난다 아 근데 주변에 몸이 많을텐데 어디야 어 이 용암? 이거 여기 내가 컨트롤하던 곳? 재미나 지랄루 지랄루 아 내 다이아 아 내 전재산인데 아 다이아는 케이크 구워다가 돈 벌어서 다른 분들에게 구매합시다 아니 내 다른건 몰라도 그 곡괭이가 너무 아깝네 곡괭이 나오기 힘든거 같은데 하아 아 곡괭이 우수가 좋더라니 그냥 나중에 좀비 터벌 한번 해야겠어 리스폰 저거 스포너 죄다 그냥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려야겠어 찾아가지고 아이 뭐야 넌 또 아 진짜 뭐야 어떻게 넘어왔어 진짜 나 케이크 없었으면 어떻게 살뻔했냐 이거 진짜 앞길이 막막했을듯 케익이 답이다 응 파리바게트 해야겠다 그냥 나는 적당히 한바퀴 돌리고 아까 봤던 다이아 다시 캐러 갑시다 그거라도 있어야지 응 공건 캐야지 안그래요? 자 자 지금부터 기억력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내가 어디에서 다이아를 받는지 기억하시는 분 내가 죽은 것을 안다 용암 아니요? 엇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돼 나 가보고 싶었다 말이야 오오오오 아 모 behav 멍청한 녀석! 죽어라! 던지지마 던지지마! 아! 이 자식이! 죽고 싶어? 그러지마! 너 그러는 거 아니야? 아! 어떡해 석탄도 많네 어 레벨은 금방 복구하겠다 다행히도 좋아 레벨만 복구하면 인첸트도 금방 할 수 있고 다이아도 다이아도 뭐 캐면 언젠간 나오겠지 뭐 오! 어이 깜짝아 이씨 뭐야 뭐가 팍 튀어나왔나 봤더니만 너였구나 이 해골 바가지 녀석 일로와 어디어디 컨트롤 컨트롤 해봐 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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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세세세세세 어떡하지?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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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 데미지로 찍어버리게 오케 잠깐만 여기 되게 익숙한 그림인데 왜? 아 왜왜 아이템을 열고 그래 오오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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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쉣 찾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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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어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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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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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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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쯧들아 무서울거 없어 잠깐 넌 좀 무섭다 야아 터지마 휴 철새시자 살았다 아니었음 죽었음 얼마나 많은 다이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야씨 큰일날 뻔했다 근데 응? 이거 이대로 캤으면은 그냥 난리 날 뻔했네 그냥 캐도 먹어지겠지? 그치? 응 설마 안으로 쑥 들어가진 않겠지? 좋아 캔다 오케오케 오케 좋아요 이것도 먹어버리기 아 세개 세개 좋아 세개 일단 세개 스포너? 스포너? 스포너 어디? 뒤에? 나 왜 안보이지? 아 뭐야 아니 내 발견 못할 수도 있어 그래 실수 할 수도 있어 근데 시야 좁네 이건 뭐야 어? 대체 뭐가 시야가 좁다는 거야 없는데 어? 짠 자 집에 가서 인첸트 합시다 인첸트 근데 우리집이 어디지? 인첸트 합시다 인첸트 인첸트 합시다 인첸트 인첸트